찢겨진 모든 시간에 버려진 우릴 다운기에 올게 왔습니다.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오후 6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정규 2집 그 전날이죠. 9월 16일 발매가 되었고요. 저희가 오늘 볼 곡은 당연히 타이틀곡인 셧다운 타이틀곡인 셧다운을 먼저 볼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성공계곡 핑크베넘을 다뤘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장한령하고 두 분께서 레디 포러브 이 노래를 다뤘었는데요. 그 노래도 이제 정규앨범의 두 곡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정규앨범은 총 8곡입니다. 저희가 8곡을 다 다룰 겁니다. 핑크베넘하고 어차피 레디 포러브는 했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을 하면 남곡은 어차피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블랙핑크는 왜냐면 왜 다루냐? 다뤄야 되는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일단 현재 시전까지는 2022년 최고의 앨범은 본핑크 이 앨범입니다. 혹시 셧다운 들어보셨어요? 셧다운은 링크로 들은 것도 좋을 거고 신곡 나온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떠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리뷰하려고 일단은 조금만 들었어요. 아 아직 완곡은 안 들었어요? 특히 이제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의 죽고사는 트렌드 여기서 이제 트렌드에서 유명한 또 트렌드 있죠. 클래시 샘플링 이거 정확히 나오고 이 클래시 샘플링이 라캄파넬라 노래인데 라캄파넬라 노래 이 클래시 샘플링을 그 멜로디만 따 보자면은 멜로디를 구분하면 4분의 3박자 왈츠 박자 8분의 6박자 아니에요? 저 옛날에 8분의 6박자 같은데? 뭐 8분의 6을 2로 나누면 4분의 6 비슷한 비율이니까요 노래 먼저 틀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대중가요에서 그 박자는 흔치 않은 박자거든요. 대중가요에 흔치 않다기보다는 트렌드 비트에는 흔치 않은 박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좀 있다. 어떻게 풀어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들어보죠. 노래를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9월 18일 저녁 6시 33분 기준으로 조회수가 이미 7200만회를 돌파한 이틀 조금 넘었는데 지금 뭐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정규 20회 타이틀곡 셧다운도 꼽으셨고요 처음 언제도 될까요? 네 좀 긴데 제가 먼저 하는데 최대한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오른만 다룰 건 아니니까 일단 이 노래만 봤을 때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거 아까 처음에 저희가 도입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그 박자 원래 트랩피트에는 이제 4분의 4 박자가 정박이죠 베랄 보아의 베랄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 박자로 가죠 근데 이 노래는 그렇지 않죠 근데 아무래도 힙합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근데 힙합적인 요소를 가미했다고 하더라도 그 박자가 힙합에서도 흔히 쓰이는 박자는 또 아니고 거기다가 클래식 샘플링까지 했어 그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라 라 캄파넬라 라 캄파넬라 맞지 않나요? 네 맞을 거예요 이게 엄청 유명한 클래식 곡이잖아요 이 노래가 어디에 많이 쓰여요? 광고에 많이 쓰잖아요 뭐 어느 광고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되게 우아한 광고 우아하고 되게 고급스럽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이제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좀 뭔가 왕가에서 듣는 왕가에서나 궁전에서나 프루팟한 고급적인 분위기 이런 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을 보통 김치냉장 광고 많이 쓰였죠 옛날에 아 그래요? 그런거나 아니면 특히 이런 건 또 화장품 이런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쨌든 광고 음악인데 많이 쓰였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봐봐 이게 되게 상반적인 이미지입니다 힙합 힙합은 힙합의 태동은 어디에요? 뒷골목입니다 그렇죠 갱스터랩이 보통 힙합 하면은 전통적인 그래도 미국의 흑인들이 총 들고 죽이면서 너 이 XXX 하면서 죽이면서 그런 음악적인 요소와 이런 클래식은 되게 고품스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상극인 그런 요소를 굉장히 그 중간지점을 절충히 잘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컨셉적으로 많죠 아 왜냐면 소화를 굉장히 잘했고 소화도 굉장히 잘했고 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솔직히 악국적으로 깊게 들어가자면은 그냥 클래식 샘플링한 그 현악기 연주에 그냥 비트 넣은 게 다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고 프리코러스 부분에 신스 사운드 하나 나오긴 합니다 그 신스 사운드도 근데 저는 대중분들이 그거를 간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신스 사운드가 현악기 클래식 따온 거 그거하고 그냥 똑같이 해놨어요 거의 그것도 톤인가요? 어쨌든 그 톤을 그냥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 라인도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나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조미료 같은 소스잖아요 그런 소스가 굉장히 잘 들어갔다 잘 맞았어요 굉장히 잘 맞았고 저는 진짜 블랙핑크 보면은 아 블랙핑크를 솔직히 저는 노래를 그렇게 지금까지 즐겨 듣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블랙핑크에 좀 빠져있는데 많이 빠져있습니다 많이 빠져있는데 이 노래를 좀 듣다보면 진짜 원타임 색깔 많이 나요 그 안그래도 프로듀스님의 테디잖아요 저는 원타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뭐 핫드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핫드거나 크라이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원타임이 어떻게 보면은 YG의 시초그룹 아니었습니까? SM을 치면 HOT 같은 그룹이 원타임이었잖아요 YG에서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기획사에서 원래 힙합 되게 엄청 주구장창 미는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정통 힙합에 제일 가까웠던 그룹은 저는 원타임이었다고 생각해요 YG 안에서도 그 느낌을 블랙핑크가 2022년판으로 여성의 색깔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원타임의 향수가 느껴진다 원타임도 뭐 클래식곡을 샘플링 했거나 이렇진 않지만은 반주적인 느낌에서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타임도 뭔가 클래식 같은 사운드 가상악기 사운드 그때 당시에 썼던 악기 사운드에서 차용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타임도 어떻게 보면은 멜로디컬한 랩하는 노래들 크라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다부지게 좀 느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어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들의 실력은 베이스 그때 핑크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랩은요 솔직히 제가 남자애들 뺨친다고 그랬는데요 뺨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래퍼 갖다 박은 느낌이에요 특히 리사 예 지금 리사님은 전 말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랩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아 제가 지금 리뷰 중인데 괜히 지금 이러는 게 아니고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여자 솔로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여자 아이돌 전체 통틀어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분은 범접할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하고 비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뭐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저번 뭐 BTS RM 때는 뭐 시범 지코 뭐 바비 이XX 하던데 그럼 그러지 좀 말고 제발 좀 XXX 진짜 제발 XXXX 진짜 부탁인데 제발 적어도 이분만큼 좀 그런 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따로 떼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래퍼하고 특히 댄스 아 댄스도 마찬가지예요 댄스하고 랩 쪽으로는 따로 떼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제니님이 꿀리냐? 그것도 아니야 핑크배넘도 그렇고 이노들도 그렇고 도입은 제니님이 시작하셨고 아 특히 안 그래도 지금 이 가사가 되게 이슈잖아요 컴백이 아니라 떠난 적 없으니까 이 가사가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입방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지금 컴백을 한 게 아니다 어 뭐 원래 니네 목덜밀 잡고 있었고 뭐 이런 의미래요 이게 원래 니네 우리 음악 계속 듣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컴백한 게 아니고 떠난 적이 없었어 지금 저 가사가 되게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블랙핑크 핑크배넘 때 말씀드렸던 게 댓글로 써주신 블링크 분이 써주신 그 말도 맞습니다 걸스 힙합적인 요소가 더 강하지 않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걸크러쉬에 괴 있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걸스 힙합이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걸크러쉬 안에 있는 범죄예요 걸크러쉬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걸스 힙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장르적으로 굳이 나누자면 굳이 나누자면 그런 건데 저런 가사가 컴백이 아니야 우린 떠난 적이 없으니까 고개들이 돌아 진정에 못 걷길라 이게 저런 가사를 누가 썼냐고 지금까지 어떤 아이돌 그룹이처럼 아니 솔직히 요즘에 내가 대차게 까고 있는 그 4세대 아이돌들 중에 가장 흔한 컨셉이 걸크러쉬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뭐 올해는 조금 두 분 것 같긴 하지만 2021년 2020년대 정말 극한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걸크러쉬를 하는 그룹들 사이에서도 저런 정도의 수위에 가사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저게 수위가 높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자신감이 세기 자신감과 세기에 뭐 있긴 있었겠죠 제 눈에 띄지 않았던 거겠죠 저것도 역시나 이런 거는 진짜 저는 파트 분배를 역시 제니님한테 파트를 맡기면서 뭔가 제니님 얼굴 저는 비주얼적으로 제니님이 정말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섹시하고 시크하면서도 아 그러면서도 뭔가 여성스러운 매력도 있어요 아 일단 눈매가 너무 사귀해요 저거 눈매가 너무 사귀고 너무 매혹적이라서 저런 가사가 제니님한테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런 가사 아 난 솔직히 지금까 다시 말해서 저런 가사를 썼던 걸크러쉬를 표방해가지고 저런 가사를 썼어 나한테 임팩트를 줬던 가사는 난 보아밖에 없었어요 걸손탑이나 이런 데서 썼던 어 근데 보아 선배님도 저런 쪽은 아니었어요 걸크러쉬의 가사를 하더라도 저런 쪽은 아니었고 보안 선배님의 가사는 카피앤페스트나 걸손탑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의 가사였어요 그분은 그런 쪽의 가사였는데 근데 블랙핑크는 좀 그쪽은 아닙니다 나는 나인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 어 그런 가사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자부심도 있는데 뭔가 팬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가사예요 심쿵하게 딱 만드는 진짜 팬들이 심쿵하게 만드는 딱 그런 가사로 느껴져가지고 그냥 걸크러쉬 할 거면 이렇게 하라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걸크러쉬의 완전체고 걸크러쉬하는 여자 아이돌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그 사람들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제가 누누히 말하는 그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랩도 그 다음이 랩인데 이 진짜 랩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이 가사가 솔직히 랩적인 스킬만에서는 핑크배넘이 훨씬 높습니다 랩의 단순한 스킬적으로 봤을 때는 핑크배넘이 훨씬 높은 건데 근데 이 정도의 랩 수준도 그 어떤 아이돌도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 어떤 유명한 커버 유튜버들 이라고 칩시다 뭐 노래 커버하는 유튜버들 이 랩 바사 누가 소화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소화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일단 영어라서 아 영어도 영어인 건데 솔직히 나도 이거 따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야 보통 저도 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랩 가사단도 2시간이면 다 따거든요 버벌진트나 산이 이런 사람들의 랩도 저는 2시간이면 다 따는데 이 가사는 저는 하루 종일 걸릴 것 같다 이게 영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썼던 플로우라든지 억양 같은 게 너무 완벽합니다 그거는 저는 국적적인 면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없지 않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영어 가사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제니님이 찾아뵙니까 뉴질랜드 이민 갔던 분이셨고 그 다음에 리사님은 뭐 토종 태국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은 둘째 치겠습니다 발음 둘째 치고 흔히 말하는 발성적으로 봤을 때 랩에도 발성이 있어요 제가 눈이 말하는 그 XXX 같은 노래 들어보면 비음 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아이돌 요즘 4세대 여자아이돌 애들이 쓰는 그 랩의 기본적인 발성이 콧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존나 맹맹하게 들리고 존나 저급하고 존나 수준 낮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랩 발성은 앞쪽 콧소리가 아니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랩에도 발성을 쓰는 거야 노래의 발성을 랩에도 쓰는 거야 쏜다고 랩을 내가 왜 핑크배넘보다 이 랩이 그나마 쉽냐면 그래도 소절 단위로 끊는 랩 스킬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 부분의 파트는 아니지만 그냥 가사의 빗대해보자면 You don't wanna be on my bed Side that's more right 이렇게 뭐 끊어요 근데 핑크배넘은 그렇게 안 하고 호흡 중간에 안 주면서 그냥 이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들렸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콧소리가 들어가면 XX 같거든요 특히 저렇게 소절 단위로 끊는 랩에 비음 랩 들어가면 진짜 얘 랩 잘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분들이 고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존나 탄탄하고요 이 두 분이 다 아니 솔로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은 메인메인 래퍼예요 수준 자체가 그냥 래퍼예요 두 분은 그냥 래퍼고 그 다음 보컬 아 저는 지수님의 음색 로제님의 음색 둘 다 좋아요 특히 로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락 같은 그런 허스키한 보이스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핑크배넘슨 기타를 들고 나오는 장면도 계셨고 그리고 뭐 오아시스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으셨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락암아가 굉장히 많이 들은 좀 티가 나요 허스키함 그런 메탈까지도 좀 들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보컬이 들려서 좋았는데 그 부분을 또 중화시켜주는 게 지수님의 약간 뭔가 발음은 뭉개지는 듯한 면서도 역시 근데 지수님도 목소리가 그렇다고 하이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저음의 허스키한 보이스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로제님보다는 뭔가 깔끔하고 한국적인 어 보컬 스타일 그게 짬뽕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룹은요 4명 다 너무 단단하구요 저는 그러니까 솔로로 일단 제니분 솔로로 있어요 있어요 제니님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내부는 진짜 솔로 가수로 뭐 언젠간 솔로 위주얼 활동도 하시겠죠 이사님도 솔로가 있어요 아 이사 무조건 있어야죠 네 있어야 되는 분이고 진짜 내부는 무조건 솔로가 나오면 냅다 진짜 기획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제님도 솔로가 있어요 그럼 다 있네 그러니까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 음원 성장이 좋아요 아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완벽한 게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가사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사적으로 진짜 전형적으로 힙합에서 많이 쓰는 가사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하나만 듣게 초록비 초록비가 뭐 같아요 돈비 돈 그래 돈비 돈이에요 저게 돈비 저거 진짜 많이 쓰거든 저거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가사거든요 미국에서는 좀 필요 안 쓰죠 어쨌든 좌우주간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명을 똑같으면 근데 그게 이 가사하고 찰떡동황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컨셉카 분위기라는 거죠 왜 거기다가 편의점을 갖다 박은 거야 내가 그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 자본을 엄청 투입한 것도 저는 그게 힙합의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사 아까 말했다시피 초록비 이런 가사 그리고 람보르니 이런 가사 대놓고 들어가는 것 자체에서도 맞아요 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걸스 힙합적인 요소 스웩 그게 스웩입니다 그게 힙합의 스웩을 가져가면서 표현도 굉장히 잘했고 세 번째가 랩스킬 트포 3의 1차 1등2 포스 랩스킬 가사 내용 그리고 컨셉 이 세 개가 잘 맞았던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걸크러쉬 걸스 힙합 이게 존나 이게 진짜 힙합이야 그러니까 북미에서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 난리 났잖아 지금 그래 거기다 우리가 엄지를 세워주는 거지 그렇게 어중이떠주기 무슨 24시간 표해지면 그게 미국에 어딨어요 영국 미국에 없어요 그런 거 누가 24시간 다 밤여시에 문 닫고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서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고 그래놓고 랩하는 X들은 이게 진짜 미국의 스웩이야 이게 진짜 미국의 정통 힙합이야 이 X들하고 앉아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이 사람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미국적으로 접근했어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 노래는 한국적으로 접근한 노래가 아니에요 다분히 미국적으로 접근한 노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앨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앨범 전체 리뷰를 다 할 거니까 힙합을 전면으로 내세운 트랙이 1번 트랙 핑크배넘 2번 트랙 셧다운 이게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6곡 레디 포로브 솔직히 힙합적인 노래는 아니었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번 앨범에 굉장히 브리팟 같은 노래도 있어요 락적으로 굉장히 당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번 앨범은 저는 종합 예술 장르 세트라고 제가 뭐 인스타 스트로이는 그렇게 올렸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 블랙핑크가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을 장르의 다양화로 굉장히 시킨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가지고 굳이 걸스 힙합이라고 딱 특정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힙합 그룹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여러 장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고 여러 장르를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그 정규 앨범 여러 곡을 다 그렇게 다 때려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핑크배넘하고 셧다운해서 힙합은 끝내 이런 느낌이야 그 뒤부터는 우리가 하는 우리가 또 하고 싶어 하면서 다만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사도 영화가 좀 많고요 빌보드 이런 쪽에서 흥행할 법한 그런 사운드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그 미주 쪽을 좀 노린 그런 앨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건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글로벌한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귀를 충족시켜주지 않느냐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네요 블랙핑크 셧다운 핑크배넘 핸트북 가게에서 틀어도 존나 멋있은 음악 존나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매알미하면서 무조건 이번에 앨범을 다 다룬다는 총체적인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일단 셧다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아 되게 말을 많이 하죠 아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더 솔직히 2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참 불량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생각하다 보면 그래요 이게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말할 게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렇다고 내가 또 그걸 또 똑같이 채우자니 내가 쎈 그게 어떻게 시청자 본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 또 듣는 거를 그건 미안합니다 경향된 톤으로 얘기하는 아니 미안할 것 간이 없어요 저는 편하니까 경향된 톤으로 얘기하는 거고 차분한 얘기로 그냥 똑같이 또 하는 얘기를 아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앞에 했던 내용이랑 진짜 뭐 별방 큰 왜냐 악국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간 노래도 아니고 대동소위하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일단 노래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 트렌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안 다뤘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트렌드 하면 핫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샘플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정 클래식의 샘플링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상반기 때 성공한 사례가 필마이리듬이 있었고 우리 UK 차트에 어떤 흑인 래퍼 프랑스 래퍼였나 흑인 래퍼가 Fly Min to the Moon 클래식가 아닌데 이제 Fly Min to the Moon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 1위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샘플링 자체가 옛날부터 흔히 쓰였던 기법이긴 하지만 클래식 샘플링 자체가 흔히 쓰였던 기법이긴 하지만 요즘 좀 트렌드화가 되고 있다는 게 벌써 그렇게 해서 2022년에 벌써 그렇게 해서 차트 1위를 3곡이나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거 차트 1위겠죠 전 세계에서 다 먹고 있겠죠 지금 일단 실시간 인기 음악 1위가 아니 유튜브는 그냥 나오자마자 먹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샘플링 기법이 1위를 먹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클래식 샘플링을 얼마나 잘하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SM이 많이 했었죠 유영진님이라는 작곡가가 굉장히 많이 썼던 게 샘플링인데 그런 샘플링 아이디어로 해서 노래를 전개시켰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블랙핑크에 해외팝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힙합보다는 제가 힙합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팝적인 타이틀곡을 기대했는데 힙합이 나는데 힙합보다 또 들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힙합 문예안인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힙합 랩 스킬적으로는 아닌 플로우적으로 리사님이 타 아이돌 데뷔 1티어 래퍼 독부적인 0티어 래퍼라는 것은 뭐 그거는 저명하게 느꼈던 사실이고요 이게 참 또 다른 컨텐츠 얘기해서 죄송한데 러브시크 안 들어봤죠 그거 원래 블랙핑크 노래라며? 네 블랙핑크 노래 안 들어봤어요 난 몰라요 러브시크에 리사님 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지립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하나에서 진짜 지립니다 뭘 들어도 지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컬 파트 중에서 원래 저는 지수님 처음에 데뷔했을 때 지수님 음색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루세님이 좀 진국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이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 입장으로서 되게 허스키한 저런 보컬이 있어 그러면 저는 저 밴드 안 들어갑니다 이분을 락하면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로제님 같은 보컬이 있는 밴드는 저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밴드 내에서 수작진을 부릴까봐 수작진? 제가 보컬한테 대쉬하거나 그런 사탈 제가 웬만하면 같은 그 업계구나 해서는 애인을 만들지 마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아 그 정도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블랙핑크의 셧다운을 리뷰를 했는데 저는 할 말이 별로 딱히 많지가 않아요 앞에서 다 얘기해줘서 네 혹시 너 덧붙일 말 있으신가요? 일단 올해 여름 타이틀 트랙 중에서 아니 여름도 아니야 하반기죠? 네 하반기 하반기에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아 좀 늦게 내지 그러면은 좀 수상 상 많이 아 수상은 무조건 합니다 9월은 괜찮아요 아 9월은 괜찮아요? 9월 10월 11월이에요 보통 아니 근데 블랙핑크는 1월에 나왔어도 수상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클래식 샘플링 2022년 히트 셧던 그걸로만 놓고 보자면 상반기 때 레드빌벳의 Feel My Rhythm 하반기 때 블랙핑크의 셧다 아 그건 맞아요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상으로 하반기에 다른 나온다 엄청난 곡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아성을 뛰어넘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 제가 혼자서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데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음원 퀄리티가 여자 아이돌이 수준이 확실히 음원 퀄리티는 남자 아이돌보다 높아요 음 확실하게 음원 하나 왜 그러냐면 팬 충성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수치상으로 약간 그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간적인 예를 봅시다 프로듀스 원원이라고 이제 프로듀스 원원 아시죠? 네 프로그램 보면은 여자 편이랑 남자 편이랑 문자 투표 수 자체 개념 차이가 달라요 아 그치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충성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여자 팬들도 여자 팬도 많잖아요 되게 많으신 문제잖아요 그걸 제쳐두고 이들은 음원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자 아이돌은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남자 아이돌은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남자 아이돌 중에 요 근래 음원 차트 안에 그러니까 국내 유이미한 음원 차트 안에 남자 아이돌 노래가 들어간 적이 있나요? 요 근래에 BTS 말고 없죠 BTS 말고 없죠 BTS는 뭐 논외로 봐야지 근데 BTS는 월드 와이드로 봐야 되고 그거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원 작업에 정성을 들이는 거 아니라 소속사 차원에서 이미 충성도가 있는 팬들이고 그 남자 아이돌은 이제 브이라이브를 해서 멤버들 간의 케미를 보여주거나 예능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솔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팬들한테 이제 근황을 알려주고 약간 그런 것들이 팬 유입을 또 늘릴 수 있고 약간 그런 길이라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아무래도 순위가 뭐 월드 와이드한 한류스타 아니면은 국내 기업 남자 아이돌은 약간 좀 차트가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 아이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음원이 좋아야 일단 인싸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일단은 아니 지금 1위부터 10위가 제가 알기로 멜론 차트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가 다 여자 아이돌이에요 유진스 곡이 3개고 유진스 아이브 블랙핑크 곡이 2개 3개고 그리고 아이브 그리고 소녀시대 폴레벙까지 아직도 8위권 9위권 거기 있거든요 여자 아이돌은 팬들과의 소통보다는 이런 음원 성적 퀄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대중들을 사로잡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아이돌 산업은 사실 근본이 여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이돌 산업 시초 근본이 그래서 결론은 아이돌이라는 것은 제가 여자 아이돌의 음원 퀄리티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소수자들이나 시장 자체가 그걸 바라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 굿즈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브이라이브에서 뭐 이렇게 해서 방송을 켜서 소통을 한다거나 보다는 음원 퀄리티로 인해서 약간 팬들도 챙기고 대중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방향성을 채택한 것 같아요 여자 아이돌 전체가 요즘에 시장 트렌드 그게 내 홀린 게 이거잖아 나 대중이었잖아 남들 팬 아니었어요 시장 트렌드가 그래요 남자 아이돌은 기존에 있는 팬들을 좀 더 충성심을 높이는 그런 시장 전략을 채택한 것 같고 여자 아이돌은 약간 이런 쪽으로 채택을 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앞으로 지금 벌써 9월인데 12월까지 2023년 2022년에 여자 아이돌들의 음원 퀄리티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지금 올해 지금 블랙핑크 통틀어서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블랙핑크 정도 저는 많이 힘들고요 블랙핑크 정도가 왜 힘드냐면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4세대 애들에 대해서 3세대 4세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도 마찬가지 1,2,3,4세대 해가지고 여자 아이돌 전체적인 평균 수치는 남자 아이돌이 낫다고 하는 그건 실력이에요 다 다 실력인 거 맞아요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음원적으로는 여자 아이돌 노래가 더 맞아요 좋고 내 마음에 끌렸던 것도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근데 실력적으로 너무 탄탄하고 이게 보장돼있죠 왜 그러냐면은 기본기가 탄탄해서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야 연수생만 몇 년을 했는데 맞아 이 사람들 4년에서 6년을 한 사람들이라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기도 될 잘 될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연수생생활 얼마나 보장돼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다 접으면 뭐 할 거야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다른 기획사 연수생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런 불투명한 미래에 일단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더 하실 얘기 없나요? 없습니다 이번 노래 3분이었거든요 역시나 노래 기리적으로도 이 노래는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어 노래 기리적으로 역시나 이분들은 일맥상통하죠 빌보드 차트 노린 거고 해외시장을 글로벌하게 노린 거기 때문에 그 트렌드 자체가 우리가 항상 다루고 있는 찰리프스나 해리스타이스나 다 노래가 다 짧습니다 그 괴를 따라간 거고 정규앨범 러닝타임이 24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원래 정규앨범 뭐 10곡이라 치면 4분씩 해도 40분 모두 못해도 40분 넘어가야 돼 8곡이고 그리고 러닝타임이 24분이다 그러면 24 나누기 팔으면 한 곡당 평균 길이가 3분이라는 거예요 딱 3분이라는 거예요 3분 10초는 아니야 3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앨범은 예술성과 본인들의 자아실현도 추구하면서 대중성도 잡았고 글로벌화까지 시켰다 이 노래 솔직히 저는 아프리카에서 들을 것 같다는 느낌들어요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좀 잘 사는 아프리카 나라들 거기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화까지 시켰다 이게 개 신명반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레드베베 필마의 리듬의 아성을 뛰어넘는 사람은 내가 아직 못 봤다 그랬는데 뛰어넘으려고 해요 이제 스트리밍 횟수 거의 뛰어넘을 겁니다 이제는 플랭핑크면 더 할 거니까 19세 노래 또 있거든요 두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차로 해서 한 주에 하나씩은 무조건 올라가고 아마 그 다음부터는 또 아이돌 수명으로 충분히 뺄 수 있는 분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